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오늘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태형건설이 오는 11일로 예정된 제1차 채권단협의회까지가 아니라 바로 이번 주말까지 채권단이 납득할 수 있을 수준의 자구안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태형건설이 어제 발표한 자구 계획에 대해서는 채권단 입장에서는 태형 건설이 아닌 오너일과 자구 계획이라며 태형건설이 워크하우스 신청하면서 뼈를 깎는 자구 노력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이제 와서 보면 남의 뼈를 깎는 노력이라고 이 원장은 비판했습니다.